지금 가구 시청률은 더 잘 나올지 몰라도 타깃 시청률은 아닐 거다. 짐작만 하고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. 확인하면 실망할까 봐.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. 최유진 위원님도 평소에 대단한 팬이라고 알고 있는데 썰전 많이 보셨죠? 저는 또 학교에서도 많이 뵀습니다. 사제지간이신가요? 사제지간입니다. 좀 어려우시겠어요. 혹시 학점은 잘 주시던가요?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정치적인 발언을. 학점은 비밀로. 학점은 짧게 줬으면 기억했을걸요? 그런가요? A플러스 받았어요. 박수.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. 수강생 중에 한 명만 A제로 였고 다 A 뿌렸어요. 아 절대평가였나 보네요. 제가 학점을 잘 주는 편이에요. 학교에서도 인기 많으시겠어요? 학점 때문에? 네. 그런가요? 인기 많으시죠. 강릉에서도 들으러 왔었어요. 수업에. 그러셨구나. 인기가 많으셨습니다. 저도 그럼 들어가야 되겠네요. 수업에. 네. 네. 네.